우와 다 물고기 저 아저씨 낚시 할 필요 없잖아 저 아저씨 낚시 할 필요 없잖아 저 아저씨 내가 자른 거 없잖아 근데 이게 뭔 물고기야? 근데 이게 뭔 물고기야? 시우 이리로라 던져봐봐 이거 이거 살나봐 던져봐 아빠 카메라 보이던데 미꾸라자 아니야?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야? 오! 돌 던진다! 우와! 우와! 장난 아니지? 어! 지금 밀보 안 돼! 야! 밀보 안 돼! 이거 왜 이래? 숭어 같은데? 그래! 숭어 새끼 같아! 헐! 대박! 매운 잠거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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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 올라가면 안 돼! 저거 보러! 엄마는 애가 이쁘다! 우와! 저기도 많다! 우와! 저기가 진짜 많다! 그렇네! 우와! 귀엽다! 저기가 진짜 많다! 아빠! 도망가! 도망가! 아빠! 하얀 대기! 다 하얀 대기! 응! 저기 끝에서 뚝대 맞네! 맛있어! 뭐야! 물고기 왜 이렇게 많아? 물고기 왜 이렇게 많아? 이거 인스타에 올려준다! 미리 잊어버렸어? 물 사기 좀! 뜸이 한 수백마리 되겠다! 한주일까? 고마워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